뜨거운 사람들 5위는 최민환, 율희. 최연소 아이돌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걸그룹 나붐의 전 멤버 율희. 그룹 내 막내들의 만남으로 화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9일 최민환은 팬카페를 통해 깜짝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혼식 날짜와 함께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율희의 임신 소식을 직접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임신 중인 율희의 몸조리를 마친 후 10월 19일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며 이미 이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사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짱이라는 아기의 태명까지 공개하며 자상한 예비 아빠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작년 9월 열애 사실을 인정한 후 결혼과 임신을 공개하기까지 정말 숨가쁜 9개월이었는데요. 열애 인정 후 율희의 갑작스런 구릅 탈태로 속도 위반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지만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아서 임신설로만 남았었죠. 최민환이 임신 사실을 직접 인정하자 누리꾼들은 율희의 탈퇴와 결혼식 시점으로 보아 현재 임신 7, 8개월쯤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7년 엑시아일랜드로 데뷔해 12년 차 가수가 된 최민환의 나이는 올해 만 25. 2014년 라붐으로 데뷔한 유리는 만 20살로 문희준 소율부부에 이은 아이돌부부 2호이자 역대 최연소 아이돌부부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됐는데요. 유리는 라붐으로 데뷔하기 전 최민환의 소속사인 FNC 연습생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과거 인연도 화냅니다. 이에 FT알레인즈 멤버들은 곧 태어날 조카를 기다리겠다며 SNS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가 출산한 후인 10월 19일 부부가 됩니다.